DREAMS COME TRUE 정답 Oh no, DREAMS COME TRUE 나를 지켜줄 거야 아껴왔던 작은 사랑도 Funny how I feel for you 너의 곁에 그리신 꿈깨 같은 나의 미래도 성공! 캡슐레스 펜스머신 갑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갑니다 다음 문제 비교적 쉽습니다 힌트 주세요 둘리예요 정답 내가 봤을 때는 조세호 왔는데 느낌이 왔어요 너에게로 또다시 오 잡근 좋아 진짜 똑똑하다 정답! 김재인 씨 정답을 쳤습니다 김재인 씨 변진석 씨의 씨 희망상 아닙니다 희망상 아니에요 긴만 빨랐어요 잠시만요 새들처럼 정답 네 오 아니 이 노래 성공을 하셔야 돼요 오 아니 이 노래 성공을 하셔야 돼요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를 따라 날아가고 싶어 날아가고 싶어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날아가고 싶어 날아가고 싶어 날아가고 싶어 날아가고 싶어 그리고 여기 명품 홍삼 원액이 남겨져 있습니다 요거 이긴팀이 다 가져갑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자 다음께 차차차입니다 가자 가자 장윤주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랑이라면 너무 높게 잡았구나 들어와서서 놀아주세요 내일은 내일 또다시 에로이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최영환 그 힘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시즌 슬픔을 걸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차차차 잊자 잊자 오늘만은 밀련을 버리자 레인아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함께 차차차 자 김한선 씨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김한선 씨가 저 앞에 앞으로 오세요 이제 김한선 씨가 미션으로 오세요 이진관 씨 가사는 차차차 두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셨어요 그걸 못 하셨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예? 어? 아 저 화내는 거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공정하게 된대 아니 왜냐면 차차차 코러스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앞에 차차차도 안 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됐나요? 괜찮아요? 네네네 자 다음 노래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주세요! 허 헤이!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단순해도 난 싫어 김한선 씨!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주세요! 나는 못생긴 건 딱 싫어 너무 빠른 것도 난 싫어 유티! 나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건 좀 곤란해 진짜 사랑이란 건 서로 느낌이라는데 신지! 나는 사랑을 아 아직 몰라 조금만 기다려 그만큼 젊은 없는데